통통한 근육의 날렵한 문매를 자랑하는 경주몰이 등장하자 갈람석에선 긴장감이 감돌함수다. 경매사의 실세어신 호가에도 첩보정 곧은 팽팽한 분위기가 이서지당 모침내 새 주인을 초자수다. 우리 국산 경주몰 챗경매가 한국마사의 제주목장에서 이서나수다.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등이 육성한 110홈머리의 경주머리 상장대형 이 가운데 46머리가 폴리고 40%의 낙찰률을 기록하였수다. 낙찰금액은 18억 3,700만원으로 평균 낙찰가액은 머리당 3,993만원이오다. 경매 최고과몰은 한국마사의 최고 시순말인 한생광, 안말인 터쳐볼 소위에서 태어난 순몰로 9,400만원을 기록하였수다.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매산업이 침체되고 경매시장도 위축되어 경주몰 생산농가들이 막 애려운 시간을 보냈수다. 경원 뒤 오랜 분위기가 호술 떠난 것 담수다. 경마가 정상화되고 오는 6월부터는 온라인 발매 시스템도 도입되어 경주몰 서용농가들도 기대하는 것 닮읍되다. 온라인 경매가 발매가 돼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매출이 늘면 저희들 생산에 돈이 좀 환율돼서 형편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 경매시장에는 유력 시스말 조매가 대거 경매에 참여하멍 하간 관심을 받았수다. 경매를 선호하는 마주들 한 대는 이게 첫 번째 경매거든요. 그런데 마피를 마주님들이 1세 때 경매도 있었고 또 개별 결회도 있었기 때문에 마주님들 중에서 경매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마주님들에게는 2세마를 사는 첫 번째 기회니까 마주님들의 기대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경매를 통하여 낙찰된 경주말 중에 어떤 몰이 유망조로 떠오를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요지금 경마산업 활성화 대책이 본격 시행을 앞둔 우리 경주말 챗 경매시장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띄엄수다. KCTV 뉴스 이정훈이 우다. 두 번째 경각 주인공